사마약 같은 건가봐 너 빨리 눈 대봐 싫어! 언니 주차잖아 애쓰도 자둘데 애쓰도 안패하자 걔가 싫음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해보겠어 나 12시에 나가야 돼 집에서 그럼 이제 10시 반인데 뭘 나가 나 준비 늦잖아 결국 제가 하게 됐네요 만만한 게 저도 장담입니다! 불을 닦아주세요 이렇게 콧가보니까 제대로 안 닦게도 살살 감아봐요 제대로 어디 안 쓰게라? 이렇게 저거 더 쓰게라? 뭐 그렇게 치워먹어 집으로 가! 꾸녕이 나오네 안 씻고 잤어 유리한 반응 같이 손을 줘라 estab귀 미키 맞춤라고 놀은 거 뭐야? 왜 믿고 챙겨냐 와봐 뭘 자꾸 보라해 보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고객님 지금 눈썹 정리하고 있어요. 이거 봐. 이거 봐. 받을 텐데. 이거 봐. 다 똑같은데. 거짓말 봐. 종류가야 뭐야. 그래. 이게 더 높고 이게 더 낮은 거? 뭘로 했어? 낮은 거 했어? 네가 왼쪽 눈에 속눈썹이 높더라고. 그래서 왼쪽은 낮은 거 하고 오른쪽은 높은 거. 이미 발랐어. 글로 발랐으면 끝이야. 왜 그래 없어. 때가 작거든? 언니 이제 제일 낮은 거 할 거야. 누워. 글로 지어도 되거든? 시술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봐. 누르고 있어봐. 누르고 있어봐. 왜 이렇게 꾹꾹 흔들어. 눈에다 하는데 역착하게 해야지. 왜 힘이 넘쳐서 어떡해? 여기 너무 흩어진 거 아니야? 나 잘했어. 내 손으로 할게. 내가 해줄게. 싫어. 아까 낙지 먹었는데 낙지 엄청 짜더라. 엄마가 짜겠더라. 엄마는 죄가 없대. 엄마는 소금 한 번 넣은 적이 없대. 낙지가 잘못했대. 잘했어. 엑소가. 안 찍는 거. 야. 엄마는 엄마가 잘 못 만나네. 바輪을 처음 타자 못먹어. 나 처음 타자 못 먹어. 너, 엑소가 이혼하는 짓도 못할 거야. 또 엑소가 이혼하는 짓도 못할 거야. 너, 엑소가 이혼이 짓다니까? 네가 그래? 그것만 아직 사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내가 하게 됐잖아. 그 돈이 그렇게 남았는데. 그러면, 다 같이 사는거야. 뭐야? 잘 안 맞지? 잘 안 맞지? 내 손이 못 맞지? 맞는데? 봐봐, 너 높은 거 있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손이 좀 두고만 해 봐 괴민했어 진짜 걷어? 다 높은 걸로 해줬거든? 아 맞아, 테이프로 이렇게 얼굴 갈게 해야 돼 맞아 좀 이따가 나 그렇게 해줘 오, 이렇게 해야 돼 나 피부를 잡아놔야 된다고 안 해보고 있어 언니, 혹시 보일러가 빠졌어? 추웠나봐 보일러가 처음부터 안 태워줄 수 있어 왜? 보일러가 보장같아 아, 귀여워 하하하하 흐름 속에 뜯고 있는 거 같다 아, 이게 그때그때 해서야 발라 놓고 하면 안 되겠구나 금방 말하는구나, 블루가 금방 말하는구나, 블루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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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페마 향냄새나? 응 진짜 페마다 어구 불안해 어구 잠깐 왜 찍은 거 아닌지 조심해 생각해봐 아니 수저 안 찍었잖아 오빠도? 오빠도 좀 찍어 봐 안 찍는데? 이제 와서 갑자기 세습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려고 나와있더라 그림에 약들어가고 큰일 났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야? 이걸 해? 랩 씌워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씌운다고? 왜 눌러? 약 들어가라고 아주 됐다 너무 잘 되겠다 됐어 너 지금 방금 짜증내는 소리 다 들었어 어디 받는 사람이 짜증을 내놔 맞아 해줘 뭐야? 뿜뿜하고 누워 녹았다 언니 소모도 보고 와서 몇 시야? 한 시간 해야 안 해 나? 우리 나 그렇게 오래 안 내놨 어 밥을 잤으니까 몰랐겠다 한 시간이야 아 한 시간 안 한 것 같은데 뭐라는 걸 어제 내가 두고 가는데 맞아 나 안 산 것 같은데 뭐 할 겁니까? 핸드폰을 못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겠지 그러다 잠이 봉봉해졌겠지 맞아 근데 나오면 시간 한 시간 낼 있어 뭐해 뭐해 왜?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한 말도 못 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나 이만한 시간 그냥 잡아 벗기고 있어 두 동생들한테 뭐 이런 거 가지고 바꿔야 돼 자 눈 감아주세요 언니 이 사람 이만한 시간 났어 좀 피치지마 아주 세게 잡아당겨 3천 원 내 나 언니 너 3천 원 내 그래서 10분의 1 밖에 있었어? 원래 3만 원 벌이잖아 3천 원씩 내 재료값 3천 원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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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야? 나한테 하는 소리야? 나한테 하는 소리야? 나한테 하는 소리야? 너 이제 선수가 됐네 원래 두 번췄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맞아요 기억도 못하는데 나 항상 두번째 때 망했어 모든 과제들인지 뭔지 그럼 나 세번째 할래 에스터 안한대 에스터 약속있대 나 진짜 하고싶었어 이분 꽉 잡혔어 로또가 크게 틀리다는 걸 아까 배웠어 너 높은거 원해? 낮은거 원해? 나 높은거 근데 이게 크게 다 똑같은데 뭐가 높고 낮다는 거야? 낮다고 가운데에 올라와 있는게 아 더 볼록히 해놨다고? 근데 또 볼록히 해야지 너 높아지나? 아닌거 같아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손눈썹이 희연아 너 미안한데 안다 그래서 앞쪽부분이랑 이런거 내가 힘겹게 끌어올렸어 나 추운데 이불 좀 덮어줘 왜그래? 왜그래 내 이불이던데? 나도 이불 좀 줘 뭐가 그렇게 다들 추워? 저 혼자 왜 이렇게 열이 많아 뺏어가 야 이거 파마약 되게 많이 저기한다? 안써? 어 그래서 저거 해도 된다? 한 번 꺼내도 돼? 어 다시 꺼내도 돼? 다시 꺼내도 돼 다시 꺼내도 돼 다시 꺼내도 돼 너 왜 안가? 여기서 꺼내야 아니 정말라 신천봐 너 몇시 약속이야? 너 왜 이걸 다시 뺏어? 제가 12시 약속이라면서 지금부터 난리 12시 약속이면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나봐 2000이래 2000 2000이래 2000이래 2000이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2000이면 한 시간 걸려고 나간다고 내가 여기서 왔다 아아 내가 먹었는데 그때 야 빼빼로 왔거잖아 어 빼빼로 왔어? 나 없어? 너 하나만 더 줘봐 어? 뭐야? 왜 이렇게 짧아? 가져본 맛없어 다 있으면 가 언니가 언니가 우리야 마트는 것 좀 없어 나한테 줬어 아니 마이폰? 아니 이 유 요나 언니 어? 누군가한테 스택트 크림을 발랐네 이거 누구지? 김요나 나한테 발랐지 그랬나? 아이씨 나 아니야? 나 계속 품암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쟤 왜 아래에 붙어냐? 붙어냐? 나? 안 뒤에 너 웃지마 미친 아 웃으면 안 돼? 어 얘가 강대부터 아니 진짜 테이프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야겠다 진짜 잘해 왜 안 되겠네 어디까지 붙여야겠다 나 살이 안 돼 왜 이렇게 돼? 어헉 아 됐다 됐다 이제 웃을 때 맘에 드시나요? 아주 맘에 들어요 가사하는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소름돋아요 그래서 맘에 들어요 난 솔직히 너 못 믿겠네 난 솔직히 너 못 믿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